안녕하십니까, 새 버스 역할을 맡아는 격투가 추선입니다. 한밀 이리 와, 가자. 긴장만 가지고 있으면 안 아파. 아파서 안 아파서. 아파서요. 형 스타일들로 관리를 빡세게 해주시는구나. 여기, 여기지? 동현이 형 같이 가셨네. 여기도 얼마 전에 좋은 데로 이사한 거예요. 아, 그래? 네, 그전에 뭐다. 그전에 지하 살다가. 동현이 형께 서로 같이 다니잖아. 진짜. 가자, 가자, 가자. 저런 거 나 문 못 열어줄 것 같아. 와, 진짜 무섭다. 야, 저렇게 들어오면. 범죄도시야, 범죄도시. 네, 형님 문 열어드리겠습니다. 어. 좀 더, 좀 더, 좀 더 내야. 아, 이거 다. 어. 우와, 처음 간다. 우와. 처음 간다, 처음 간다. 그럼 가자. 오, 너무 고맙게. 감사합니다, 잘 간다. 처음 간다, 처음 간다. 오, 이거, 와. 엄청, 야. 남자들 사는 집 측은 깔끔한 편이다 정리 잘하여서 커있네요 깔끔하네 그래도 저 정도면 아니 아니구나 냄새가 벌써 여기까지 느껴지네요 마치 4D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 생명을 가졌다 감사하게도 형들이 주신 기회로 격투기 전수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거라서 저는 되게 뿌듯하고 소중한 집입니다 물건만 좀 많이 버리면 좋겠다 너무 물건이 많아 신발장에도 깨끗해야 되는데 신발장에도 너무 많아 이게 깨끗해야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겠다 나는 집에 오래된 물건이 있으면 독이 쌓여서 새로운 기운이 안 온다고 생각해서 나는 딱 보고 내가 지나가다 어디 열었는데 물건 버리면 난 다 버리거든 여기는 누구 반이야? 지혁이 제 방입니다 나도 형 눈 흰자 본 지 오랜만이야 아 또 침대 방향 보는 거 아니야? 볼 수 있지 왜 북쪽으로 자지 말라고? 근데 내 생각이네 내 생각이네 이게 침대 근처에 이게 거울에 있으면 안 돼 물론 안 돼 이걸 진짜 안 좋으니까 이걸 밖에 나가야 이게 호실이나 이쪽으로 이쪽으로 빼야 돼 이게 진짜 안 좋아 호실로 빼는 심지어 규신 나와 규신 나와 규신 나와 규신 나와 규신 나와 밤에 일어나서 그걸 보면 규신 나온 거 같아 규신 나오면 때때려 잡으세요 에이 어떻게 때려 이게 안 되지 귀신 무서워하세요? 안 무서우세요? 아 뭐야 수송실에 안 무서울 거 같아 규신도 사람 바라면서 찾아내야 돼 어우 정리야 어우 밖에도 좋네 테라스도 있어 테라스도 있어 형 형 형 테라스 테라스 어? 아 저기 술병감 아 걸렸다 아 그래서 전망 좋다 전망 좋다 형 아 좋다 어 이거 의자 위에 있는데 앉으라고? 네 오 다행이야 여기까지만 봤어 거기는 뭐야 무슨 방이야? 어? 사고다 아니 귀신 있다 그러면 돼 저게 절대 못 열어 절대 못 열어 절대 못 열어 절대 못 열었대 거기는 뭐야 무슨 방이야? 어? 여기? 여기는 뭐 시래기실 인가? 뭐가 있어? 뭐야? 모음 척 해주겠지 모음 척 해주겠지 술 술 아 들켰다 어떻게 이렇게 수록을 잘 찾아냈다 저다를? 우리도 옛날에 숨겼으니까 어디에 있는지 아는가 지금 청진생활인데 술 먹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먹으려는 게 아니라 다 선물 선물된다고? 그러면 선물용으로 알겠어 근데 이거는 노하우도 먹는 거거든 자기 관리 끝판왕인데 이건 진짜 혼날 것 같아 근데 아시아는 몇 주 안 남았는데 그래 조심차려야지 네 절제하겠습니다 아 근데 저거 그렇게 많이 안 혼내고 거울 나도 뭘 더 혼내 그니까 나 그게 더 혼내는 거야 그치 사실 저게 혼나야 되는 건데 저거 진짜 혼나야 되는 건데 저게 혼나야 되는 건데 거울 방향을 더 혼냈어 근데 그거는 막 야 여기다 좀 밖에 넘겨 짓도 새로 구하라고 아까 해가 사고 근데 이거 술은 그래 먹으면 안 되지 이렇게 고기 먹자 고기 먹자 자 그러면 준비해줘 네 아니 본인은요 준비해줘 준비는 뭐 후배가 해야지 그래 다 후배가 아 거기는 좋은 거 사오셨네 3개만 먹자 아니 2개만 먹자 형 애들 파준 거잖아 3개는 다 괜찮아 너나 오빠 영화나 아 근데 100% 한 번 더 꺼낼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근데 이런 거는 한 30초 정도는 없어졌네 그러니까 요즘 큰 걸 사오시지 그거를 그래도 반찬 많잖아 네 집에 반찬 냉장고 사먹기 바로 먹어 이거 레어로 먹으려 하니까 그래 난 지금부터 꼬야 이따 먹는데 레어로 먹으려고 먹자 네 먹자 먹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더라 이거 맛있다 맛있다 대박이다 맛있다 맛있다 더욱되어 왔다 더욱드러가 맛있다 맛있다 열심히 하고 맛있다 우동농시 우동농시 우정농시 우정농시 이거 좀 나도 이거 한번 먹어야겠다 이거는 우정농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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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아프다고 없었네요 야, 이거 특허다 new 빨래해봐 ию 那麼죠? 이거 좀 빨래 지금 익어야 되는데 우리 집에 절대 못 익혀야겠다 손이 많이 가네, 그렇죠? 원래 선배는 손 많이 가. 밥 먹다가 켰어. 선배 옷 빠르면? 해야죠, 그럼. 만약에 시키면 그 선배가 해달라고. 아니면 해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렇게 말을 던져야지, 후배는. 내가 말을 하기 전에 얘기해야지. 그러면 그렇지. 이거 딱 맞아, 여기. 줘봐봐, 그걸 줘봐봐, 줘봐봐. 줘봐봐, 그걸 줘봐봐, 줘봐봐. 형, 미켜서 먹어요. 대상 내신 경우 하나. 이 정도라면 마셔야 돼요. 야, 고기는 맛있대, 진짜. 맛있어요? 야, 불판 좋다, 이거. 공유, 이거 볶아. 졸립지? 이제 자야 돼. 졸립 시작했어. 이제 자야 돼. 먹다가 죽으시잖아요. 형은 진짜. 격충이 안 했으면 뭐 했을 거야. 격충이 안 했으면 뭐 했을 거야. 진짜. 먹고 자고 먹고 자고. 아, 또 졸리네. 와, 또 왔어, 또 왔어. 와, 진짜 졸리네. 오, 잔다, 역시. 그 패턴, 그 패턴. 아니, 뭐 강희 씨는 안 봤어요? 밥 먹다가 자는 거? 살짝 봤죠. 살짝 쓴 기대시고, 코까지 약간 고시면서. 근데 우리 다행히 회식하는 게 너무 시끄러워서 안 들릴 때가 있는데. 근데 오래 안 자죠. 오래 안 자죠? 그렇지, 그렇지. 고기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? 고기만 먹었다고 여기 자네. 고기. 동물향구. 동물향구. 일어났다. 금방 일어나. 또 집어먹으려고. 뭐야, 고기 보고 있는 거야? 소기 저녁 안에다가?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언. 아, 진작하시니. 누워있다, 아영. 아니 아니요, 누구 겁니까? 젓가락을 왜 있어서? 젓가락을. 아니, 조심사 Sanders. 아니, 스피랭스의 일어날 일을. 이거 그거 그거? 이거 그거 그거.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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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. 음, 맛있네. 아, 이렇게 좀 다르다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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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